암환자 중에 의사선생님들이 치료하기를 제일 어려워하는 직업군이 셋이 있답니다 그게 의사, 약사, 간호사랍니다 이분들 치료가 제일 어렵대요 시골에서 올라오신 순박한 환자분들은 의사선생님이 처방을 잘 따를 뿐만 아니라 모든 게 감사한 겁니다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수술받는 거 감사하고 또 입원실에서 끼니 끼니 마다 주는 밥도 너무 맛있고 감사한데 그러니까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그런데 의사, 암환자는 모든 게 어렵답니다 항암약을 처방해주면 집에 가서 밤새도록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왜 이런냐, 처방했냐고 병원에서 따진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밥까지 챙겨주니까 참 고마워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게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영 입맛도 안 맞고 깨작깨작 하면서 약도 의심하고 의사선생님도 의심하고 이 병원 아무래도 별로인 것 같다 결국 마음이 닫혀지는 겁니다 마음이 닫혀지니까 몸도 닫혀지고 그래서 치료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암 전문가인 박사님 이야기입니다 한국인 암환자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항암 중에 구역질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신적인 부분과 연관이 많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병원과 의사선생님한테 적극적으로 맡기고 자기는 자신은 좀 보다 넓은 마음으로 내 마음과 몸을 내가 어떻게 추스릴까 여기에 집중하면 점점 마음이 넓어질 텐데 우리는 뭐 온 국민이 의사선생님이잖아요 진단도 하고 처방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매일 이 병만 묵상하니까는요 마음이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아파도 마음은 점점 넓어져야 되겠는데 마음이 더 좁아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렸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 심정이 너무 좁아졌다는 거죠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이 쓴 바울의 서신은 바울이 일필 휘지로 단숨에 써내려간 그런 편지가 아닙니다 도서관에서 밤을 새서 쓴 그런 논문이 아닙니다 이건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교적인 사건과 상황 속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넓어진 마음 여기에는 참으로 많은 사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스의 고린도는 그리스 제일 남쪽에 있는 항구도시입니다 중국으로 따지면 홍콩 같은 곳입니다 남쪽에 제일 번화한 항구도시입니다 바울이 최소한 한 1년 반 여기 머물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순회 전도자니까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서 소아시아 터키의 에베소에 옵니다 터키는 에베소는 터키 제일 서쪽에 있는 제일 큰 항구이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우리가 사는 인천 같은 곳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3년 가까이 머물면서 엄청난 사역을 합니다 두란노 소원을 세워서 열매를 많이 맺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강하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늘 마음이 쓰이는 곳은 고린도예요 좋은 후임 목회자 아볼로를 세워놓고 떠났는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난 바울파다, 난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해서 어려움이 휩싸이다 보니까 그런 분쟁 가운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함부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그 사람 별 볼일 없는 사람 같다 글에는 힘이 있지만 말에는 조라다 멀리 떨어져서는 그냥 편지로 큰소리 탕탕 치지만 우리 앞에 나타나서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 좀 이상한 사람이다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비량 선교를 한 것 같고도 말이 많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생활비 받아가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아무래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니까 좀 B급인가 보다 그러니까 가죽장막 기우면서 자비량 하는 거다 또 독신으로 섬균을 가진 것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동부인 해가면서 그렇게 사역하는데 이 참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도 유별하다 유별나다 참 이런 별별 이야기가 다 들립니다 의심받는다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엄연한 사실이 의심받을 때 불쾌한 일이고요 진실이 의심받는 것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들하고 싸우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바울이 이 모든 비난을 다 수용합니다 그러다가 고린도 교회의 대표단 세 사람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방문하러 옵니다 스테바나 부도나도 아가이오라고 하는 세 사람이 이제 고린도부터 와서 고린도 성도들 간에 있었던 한 열 가지 가량 되는 문제를 이제 토로하게 됩니다 근친간의 결혼, 우상, 재물, 고기 먹는 문제 또 성만찬의 문제, 예배 중에 여성의 복장 문제 또 많은 영적인 은사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 또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내는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가르침을 청하는 고린도 교회의 공식 편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바울이 오순절 뒤에 고린도를 방문하라고 개혁하면서 우선 대략적으로 이 한 열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서 형식으로 고린도 전서를 먼저 써서 그의 사랑하는 오른팔과 같은 디모데 편에 쥐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는 고린도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로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교회를 잘 타이루고 통합을 이루라는 바울의 지시를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고린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그 방문이 아주 쓰라린 방문이 됩니다 일부 고린도인들이 이제 모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큰 모욕을 당하고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쓰라린 방문을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 말합니다 쓰라린 방문이었어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쓰라린 방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은 다시 애통한 마음으로 아주 강경한 어조의 편지를 써서 이번에는 디도 편에 고린도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를 가르쳐서 혹독한 편지라고 부릅니다 이 혹독한 편지는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지만 고린도 후서 7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너희로 근심하게 한 편지 내가 이전에 너희에게 쓴 편지라고 이 혹독한 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쓰라린 방문 그리고 혹독한 편지 후에 아마도 에베소에 있었던 바울은 큰 우울증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극단적인 외부적인 위협 즉 사도행전 19장이 기록하고 있는 에베소에서의 큰 폭동을 겪게 됩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 에베소에서 당한 환란이죠 이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사형선고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바울의 마음에는 고린도를 잊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고요 바울은 이 고린도의 마음이 너무 써지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로 보낸 디도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디도가 배편으로 고린도에서 떠났을 거라 생각해서 드로아로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을 계속 기다리는데 배편으로 디도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디도가 배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육로로 오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드로아에서부터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가 홍콩, 에베소가 인천이라고 하면 마게도니아는 북경쯤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마게도니아에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설을 다시 쓰는 겁니다 바울이 바른 말 했어요 반드시 해야 할 말이고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혹독한 편지를 보내놓고는 가슴을 졸이는 거예요 그리고 후속 결과를 지금 기다리면서 애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알돌이 다했다 이젠 너 책임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어떤 반응을 가져올까 이걸 지금 깊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질장에 보시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혹독한 편지를 보내놓고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이 디도 편에 보낸 이 혹독한 편지에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말을 많이 썼는데 저들이 이걸 잘 받아들일까 내가 괜한 말 한 건 아닌가 또 너무 강하게 말한 건 아닌가 이렇게 하루 이틀을 계속 기다리다가 드디어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혹독한 편지가 효과가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일으켰던 주모자들을 단죄했다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한 건 사실이지만 그 근심을 통해서 아름다운 회개가 이루어졌다 좋은 열매가 맺어졌다 그 소식을 전하게 된 겁니다 이 겸손한 사랑 특별히 7장 14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에게, 디도란 얘기입니다 내가 디도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다 참된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인 거 아니? 디도가 고린도를 향해 떠나갈 때 야, 그 고린도 교회 골치 아픈 교회다 문제 많은 교인들이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좋은 교회라고 교인들 정말 좋은 교인들이라고 사실은 바울은 아프게 한 교회예요 정말로 힘들게 한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은 디도에게 칭찬한 거예요 그래서 디도에게 우리가 너희 자랑한 것이 다 참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행복이어야 됩니다 사랑은 기쁨이어야만 합니다 만일 사랑에 기쁨이 없다면 그건 죄송하지만 사랑이 아닙니다 종은 종소리가 울려야 종이듯이 사랑도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사랑입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이민 가서 사는 부부가 부부싸움 하는 것을 직접 봤어요 남편이 바깥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쓰레기 좀 버려달라고 하니까 남편이 얘기하는 겁니다 종일 일하다 왔는데 내가 머슴이냐?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한국에서는 살림살이만 했지만 미국 와서 지금 맞벌이 하는데 이것 좀 못 도와주냐고 당신이 머슴이면 나는 식모지 그러면서 이 머슴과 식모가 막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사랑과 수고를 베풀면서 말입니다 빼앗기는 마음으로 그만 머슴과 식모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랑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슬픔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에는 아픔은 있지만 슬픔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슬픔이 없는데도 슬퍼하면서도 그게 사랑이라고 우겨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 좋고 남도 속이는 일입니다 사랑한다고 언제 사랑했습니까? 사랑한 일 없었어요 사랑할 때는 기쁨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 슬픔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기뻐서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해서 기쁜 거예요 참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에릭 프롬이 사랑의 예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사랑을 다섯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관심, 그리고 두 번째가 책임, 그리고 존경, 이해, 헌신 다섯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관심이에요 마음이 있어요? 늘 생각합니다 생각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책임입니다 사랑은 책임이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법이 없어요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따지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책임 다 내게 있으니까요 저 사람 책임이다 느끼는 순간부터 사랑 아닙니다 모든 일이 내 잘못이에요 내 책임으로 느껴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세 번째, 존경을 동반해요 언제나 내 의견보다 저 사람의 의견이 좋아 보여요 왠지 이제 크게 보여요 상대방이 존경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나는 잘났고 상대방은 영 못나게 보이면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랑은 그 처지에서 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가 됩니다 그랬을 거다, 분명히 그랬을 거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비판할 마음이 없어요 이해가 다 되고 마니까는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 주는 거예요 마음도 주고, 물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의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남이 보기에는 힘든 희생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기에게는 큰 즐거움이에요 어렵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희생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에 기쁨이 없거든 죄송하지만 사랑 자체를 물으세요 내가 무능해졌다면 내 마음의 사랑이 있는가를 물을 겁니다 사랑하면 다 믿어집니다 질문할 필요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다 알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건 이해의 차이가 아니고요 사랑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순간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랑만큼 흔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사랑은 참 귀합니다 여기저기 전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사랑의 변질, 사랑의 타락이 많습니다 사랑이 왜 기쁨이 아니고 슬픔이라는 겁니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 괴롭혀요 여러분, 반갑지 않습니다 제발 내버려 두면 좋겠어요 알고 보면 근본적으로 사랑이 아니었어요 사랑은 결코 슬픔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오직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여러분, 그쯤 되면 이미 물 건너간 겁니다 사랑하면 다 믿어집니다 소망이 보입니다 그가 변하기 이전에 내가 변합니다 기다리는 것 절대로 지루하지 않아요 기다리는 것 자체가 행복인데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사랑입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니, 이제 저절로 넓어질 거예요 사랑받았으니까는요 여러분, 넓히라 한다고 넓혀집디까? 아무리 큰 소리로 명령해도 넓어지지 않아요 아니, 넓히라고 넓혀지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사랑을 받기에 넓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사랑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 불평이 많습니까? 사랑해 버리는 거예요 미술관에서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데 옆에 있는 도선트가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가르쳐 주더라고요 사랑에 대한 미술 작품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명품인지 아닌지 그 기준이 뭐냐 그걸 설명하는데 아주 철학적인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어떤 작품은 사랑을 감정으로 묘사한 작품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뛰어난 작품이 있지만 그건 조금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의지로 표현한 작품 바울의 그림이 그렇고 세산의 그림이 그렇고 그런 그림이 수준 높은 작품이라는 거예요 기뻐서 사랑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사랑해서 기쁨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 오해하지 마세요 성자가 아닙니다 성자여서 지금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혀진 게 아니에요 죄인이라서 그래요 죄인의 괴수라서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 집은 늘 티격태격하면서 두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그 바로 옆집은 늘 화목해요 차이가 뭔 줄 아세요? 티격태격하는 집은 의의로운 두 사람이 살아서 그렇고요 화목하는 집은 두 죄인이 살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을 넓힌 게 아니라 은혜로 마음이 넓어졌어요 바울이 뭐 고매한 인품과 인격 가진 거 아닙니다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너무 커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했지만 아마도 내심 행복했을 겁니다 자기도 이런 아픔 겪었으니까 천국에서 스테반 만나면 좀 덜 미안하잖아요 할 얘기도 많고 여러분, 다메색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멀어서 며칠 동안 밥을 못 먹다가 처음 눈을 떴을 때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눈을 떴을 때 처음 자기 앞에 나타난 사람 다메색 교회 지도자 아나니아였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그가 자기를 수중 들고 있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이건 평생 잊지 못할 큰 충격이죠 그런 사랑 받았는데 비록 오늘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아픔은 있지만 슬픔은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정말 사랑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해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도다 내 마음이 이미 넓어졌어요 디도가 와서 지금 좋은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넓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넓어졌어요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제 그들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겸손한 사랑이 좋은 소식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고린도 이제 더 이상 쓰라닌 방문과 혹독한 편지의 장소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생애를 다시 매듭짓고 새로운 사역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바울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거짓 교사들 회심자의 오류 모든 문제를 통과하고 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로부터 이방 교회들로부터 모금한 예루살렘 교회 구제 연보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출발점이 그 고린도예요 그러면서 그 고린도에서 저 유명한 로마서를 집필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는 혹독한 편지가 아닌 위대한 편지를 쓰게 되는 그 장소가 됩니다 쓰라닌 방문의 장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향한 바울의 마지막 여정의 귀한 출발점이 됩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에 보시면 아주 묘한 얘기가 중간에 끼어 있어요 마지막 장이다 보니까 앞에 부분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 이야기를 쭉 이름을 나열하면서 너희가 서로 무난하라 그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뒷부분에서는 자기랑 지금 함께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너희와 함께 무난한다 마지막 장이니까 지금 서로 무난하고 인사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인사와 이 인사 사이에 무슨 말을 그가 쓰는 거 하니 참 묘한 말을 얘기해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르고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는 말을 하는 사람 잘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그런 사람들 순전한 마음을 미혹한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편지 쓰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심하게 겪었던 일을 거기다가 삽입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몽과 같은 경험도 이제는 모든 사람의 영혼의 걸음이 됐어요 고린도는 이제 더 깊은 지혜의 장소가 됩니다 쓰라린 방문이 아닌 따뜻한 방문의 출발점이 되고 혹독한 편지의 수신자가 아닌 가장 위대하고 지혜로운 편지의 발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필치로 쓰여진 성경 저에게 하나 뽑으라 그러면 전 주저없이 고린도 후소를 뽑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오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도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여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내가 맞고 세 번 퇴장으로 맞고 한 번 도래 맞고 세 번 파손당하고 일주일을 깊은 흑암 가운데 있었고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다 당했지만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지만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염려함이로다 여러분, 이 놀라운 감동적인 필치에 소신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제 고린도에서 이 위대한 편지는 생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더 위대한 로마서를 써서 그 위대한 편지는 로마를 향해 나가게 되고 사도의 몸은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넓어진 마음 이 사연의 종착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변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좁아진 심정 우리가 어찌 스스로 넓힐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은혜로 넓혀진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사 혹독한 편지의 장소가 위대한 편지의 장소로 바뀌었듯이 쓰라린 방문지가 주님,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그 여정의 출발점이 되었던 그런 귀한 역사도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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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